핥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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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좋았어? 거기 있어? 나 거기서 뭐해? 끝이야! 좋아요! 알람회장 축하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스타더! 고! 동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다 자, 가자! 자, 신속히 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여러분들.. 어마만 하죠? 그리고 뒤에가 대나보밭, 숲입니다, 산 미치겠다.. 이게 뭐야? 들어오니까 기분이 확 틀려버렸어.. 들어오니까 기분이 확 틀려버렸어.. 들어오니까.. 와.. 미치겠다.. 와.. 미치겠다.. 뭐지..? 마이콜이.. 근데 뭐가 하나 더 하얀 일니..? 마이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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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간거 같은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문 뒤에 두고 있었어 진짜 문 뒤에.. 문 뒤에 같은 곳 어디라? 이거 정신 바짝 차려 너 그 안으로 들어가냐? 뭐야?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기운 쎄다 이거 뭐야 너? 뭐야? 뭐야? 기운 봐라 뭐야?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안 도망가.. 안 도망가.. 안 도망가.. 안 도망가.. 뭐야..? 잘 떠지마.. 이 꼴이.. 진짜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안에 누구야? 안에 누구야? 안에 누구야? 안에 누구야? 아... 으아아아.. 뭐야? 너! 으아.. 으아아.. 으아아.. 으아아아.. 아직 있었냐..? 아직 있었냐..? 아직 있었냐..? 아직 있었냐..? 저 위에 뭐야..? 위쪽.. 저 위쪽 뭐야? 뭐야? 너 위쪽에는 누구요? 위쪽은 누구요? 뭐야? 저 위에 가라.. 저 위에 가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방금 전까지도 흔들렸어.. 방금 전까지도 흔들렸어.. 방금 전까지도 흔들렸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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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받아.. 손 자고..? 손 자고..? 나 방금.. 나 방금 봤다.. 오늘 뭔가.. 모르겠지만.. 진짜 레전드 빌이 나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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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다리고 있어? 우리 기다리고 있어? 여기 해봐.. 모를 것 같아.. 물이 올라가면 자꾸 올라가는 거 같아.. 자꾸 올라가는 거 봐라.. 자꾸 올라가는 거 봐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움직이지마.. 어..? 뭐요..? 뭐요..? 그대를.. 소리..! 뭐요..? 있어..? 네..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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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너 그 위에서 뭐해..? 너 그 위에서 뭐해..? 너 그 위에서 뭐해..? 희소한 소리 오해! 이끼야! 오해 이끼야! 잠깐만! 조심해.. 거기 왜 들어왔어? 왜 이렇게 들어갔어? 분명히 있어네 분명히 있어네 분명히 있어네 분명히 있어 돌아다녔다 어디에 물어졌어? 뭐야? 어디있어? 뭐야? 어? 거기있어? 있다! 뭐야?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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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도망간다 쳐다보고 있는거 본사람 어디로 갔어? 쳐다보고 있는거 본사람 쳐다보고 있는 사람 본사람 쳐다보고 있는 사람 본사람 분명히 봤지? 주위에 분명히.. 주위에 분명히 봤어 주위에 분명히 봤어 형체험을 제대로 못 봤다 우리는 귀신이 있는걸 어떻게 딱 지목을 하냐 그 기운에 따라서 움직였어 자 힘같이 많은 사람들 이미 귀신은 당신을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 우리는 하지만 그 기운을 따라서 쳤다보니까 있는거야 이거만 계속.. 아직 있다? 아직 있다? 너 혼자 아니냐? 잠깐만 우리 옆동으로 가봅시다 옆동으로 가봅시다 여기가 이런 곳이에요 여기가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아.. 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왔다! 여기가 왔다! 기하러... 뭐야? 기다하세 기다하세 잠시만요 더 그러는거같아 더 그러는거같아 더 그러는거같아 분명히 소리 잔말이야 잠시만요 뭐야? 안에 누구야? 뭐야? 안에 누구야? 그럼 올라타고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잠시만요 뭐야? 와 방금 열었어 들은 사람? 방금 들은 사람? 너 안에 누구야? 방금 열었어 카드 남아 카드가 들어있으면 열었으면 딱 좋은데 할만한게 있어 지금 말씨 있다! 야! 네 참고 있어 참고 있어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어 더 면에 비친거 다 면에 비친거 뭐야? 빨리 봐봐 안면에 비친 거 뭐야? 감금 전에 구석당에 있었다니까 그거 말고.. 배가 말고.. 2층! 2층! 뭐? 2층! 배달아! 나도! 진짜 봤어 어리오.. 어리오.. 얘기도 한 번 해보셔 어리오.. 어리였냐? 그를 피해 왔다고? 넌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여 멀쩡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거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야? 여기 있구만 추워? 춥다? 뭐가 추워? 추워서.. 뭐라고? 혼자 있고 싶어? 나가주라고 추워? 춥기는.. 기다려 알았으니까 잠깐 얘기 좀 할게 너 언제 죽었어? 너 언제 죽었어? 언제 죽었어? 들어갈게 멀쩡해 여기.. solved 뭐야 너? 뭐야!! 뭐야 여긴 해?! 여기 온 거야? 왜 거야?! 잠시만요 바지가 아닌데..? 바지가 아니야.. 잠바야 잠바 난만해 너.. 오리가.. 아닌가 그렇게 하자 이거 진짜.. 후.. 우리가 잘못 들어왔나..? 하.. 뒤건져있고 싶은가 보네.. 괜히 우리가 방해 됐나..? 그래서 기분이 이렇게 쎄구나 지금.. 잠깐만.. 우리가 좀 나가 있자 다시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미안해지네.. 죽은지도 모르고.. 비를 피해서 들어왔다는게.. 오바지.. 우선 mae.. captain guber.. 그럼.. 일상.. 일상.. 감사합니다.